이은서 이은서 어? 뭐해? 가자 응 회계 선물 아직 못 정했어? 오늘 안에 말해라 12시 지나면 안 사준다 뭘 치사하고 근데 나 아직 못 정했는데 추리소설? 응 그 오케이 넌 진짜 아무도 못 봤어? 와우 이사! 야! 어떻게 해석아!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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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서야 괜찮아? 아까도 손바꿔러 나가려고 하니까 방송 나왔잖아 준희야 조심해 다녀올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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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희야 아이씨 아이씨 아, 김준희 왜 저렇게 찍었는데 어? 김준이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애들 데리고 나갈 수 있을지만 생각해 어? 윤주야, 괜찮아? 티비 분명히 켜져 있었어 난 너무도 할 수 있는 말 다 해보잖아 나 죽겠지? 윤주구 집에 가야지 안 갈 거야? 갈래? 안 돼! 깜짝이야! 말이라도 힘들까? 좋아한다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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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주 만원자 의사가 치료능력을 사용할 대상으로 김준이 님을 지목했습니다 의사의 치료능력으로 김준이 님이 부활했습니다 이번 주의는 신나오는 깜짝이야 샌과 Nyucay 샌과 브레이킹 다운 진희야 일어나